아주 근본적인 공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이런 질문이 왔어요. 왜 우리는 공부를 안하면 후회하나요? 굉장히 근본적이고 뭔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? 근본 좋아하고 본질 좋아하는 스터디 코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즉답을 드릴게요. 왜 우리는 공부를 안하면 후회감이 드는 것이다? 이런 즉답입니다. 나는 별로인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감각 때문입니다. 성적 떨어지고 그런 건 나중 문제라는 거죠. 이게 무슨 뻔소리냐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 공부 안했어요. 어제 놀았어요. 그럼 후회될 때 첫 번째.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정말 후회되나요? 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2차방정식을 못 넣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후회가 되나요? 진짜 그게 사무치기에 후회가 되려면 성적이라는 개념이 와닿아야 되잖아요. 그럼 성적 왜 잘 받아야 되나요? 못 받으면 뭐가 안 좋은가요? 좋은 대학에 못 가잖아요. 그래요. 좋은 대학 왜 가야 되나요? 안 가면 진짜 인생 망가지나요? 사실 여러분들이 어른들한테 또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. 도대체 성적은 왜 받아야 되나요?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나요?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질문이 많다는 건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. 차방정식. 어제 공부 안한 한국사 신라의 역사.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도움되느냐?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. 그걸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후회한다? 그건 아니에요. 알겠죠? 근데 왜 씁쓸할까? 그럼 다른 씁쓸한 게 있다는 거죠. 별로 와닿지도 않는 거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 마음 깊은 곳을 묵직하게 건드리는 무언가. 아까 말했죠?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감각. 아니 공부 좀 안 했다고 너무 오버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. 하기는 죽어도 싫지만 와닿지도 않지만 왜 인생에 도움되는지 어쨌든 해야 한다는 미션. 진부한 얘기지만 학생의 본분. 그걸 안 했다는 거에서 뭐다?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. 나는 좀 의지력이 없는 사람. 나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미션에서 도피하고 회피하는 사람. 뭔가 어떤 게으러고 눈앞의 미션을 도망친 것 같다는. 이게 뭐죠?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그런 감각과 연결되는 거죠. 이게 거창하게 말하는 바로 자존감이죠. 그죠? 자기 효능감.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. 별로인 사람인 것 같다. 사실 그게 후회의 본질인 겁니다. 다시 질문이 뭐라고요? 공부를 안 했는데 왜 후회되는 감정이 들까요?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좀 와닿게 설명을 드려볼까요?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운동을 했어요. 그죠?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운동 안 했어도 돼요. 하루으로 운동 안 한다고 제가 막 살이 뒤룩뒤룩 찌고 건강이 안 좋아질까요? 아니에요. 하루 정도 안 하려면 문제 없어요. 그런데 저는 운동을 안 갔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씁쓸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후회했을 것 같아요. 그게 좀 일어날 거야. 왜 그랬을까요? 저도 마찬가지죠. 똑같은 거예요.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? 제 소중한 이 스터디코더라는 저의 중축회감. 제 꿈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거든요. 제가 이렇게 라이브에서 두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여러분 목 터져라 하는 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운동은 너무 하기 싫어. 그런데 내 꿈을 위해서 하기 싫은 미션이야. 그런데 그걸 안 했다면 하루 종일 저도 똑같은.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었다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의지 없는 놈. 게으른 놈. 그러면서 내가 왠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그 감각 때문에 하루 종일 찝찝하고 후회했을걸요. 거꾸로 말하면 운동 끝나고 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? 야 오늘 내가 한 시간 반 두 시간 빡세게 운동했으니까 살이 200g 빠지고 근육이 100g 잡았을 거야. 티도 안 난다니까요. 제가 말했죠. 운동하잖아요. 근육은 티슈 한 장씩 얻는 것 같이 자라기 때문에 티도 안 나. 그거보다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. 딱 거울을 봤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씩 웃음이 나옵니다. 어떤 건지 아세요? 야 진짜 하기 싫은데 너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또 했네. 너는 너를 이길 줄 아는 소중한 꿈을 위해서 하기 싫은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괜찮은 놈인 것 같아. 그 감각이 어떤 쫙 엔돌핀으로 그게 동기부여라니까. 다시 운동 효과가 아니라고 성적이 아니라고. 그죠? 뭐? 나는 괜찮은 놈인 것 같아. 나는 별로인 것 같아. 이런 감각인 거죠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걸 이용하면 뭐? 그러니까 공부하세요. 안에서 성적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런 후회감 말고 내가 별로인 것 같다는 감각은 진짜 별로 아니에요? 그렇게 매일 자존감이 꺾어가면 무서운 거예요.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. 성적 안 나와도 돼요. 근데 내가 별로인 것 같다는 감각으로 스무 살을 맞이하는 건 저는 그건 너무나 무시무시하지 않아요? 물론 계속 제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. 너무 오바한다. 이래서 한국 교육이 문제야. 맞아요. 한국 교육은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라는 미션을 주고 근본적으로 이 미션이 인생에 뭐가 도움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.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? 답이 쉽지 않아요. 그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하기 좋은 공부만 하는 뭐 그런 게 선진국 북유럽식이라고 하죠? 실제로 그 북유럽식도 까보면 기본적인 교양과목은 하기 싫어도 시키는 게 있어요. 근데 좋아요. 그냥 다 떠나서 아주 이상적인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만 성적도 안 보고 시험도 없고 그냥 재밌게 놀게 해준다. 라고 쳤다고 해요. 알겠죠?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으면 그럼 한국 교육은 무조건 틀렸으니까 그 길로 가야 될까요? 만약 여러분 고민의 대답이 그거면 그 길로 가세요. 어디에 있는 시스템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로 가시면 자존감 안 꺾이고 내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 안 하고 하겠죠. 그죠?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을까?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?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지나가듯이도 말했는데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정말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겨도 제가 말했잖아요. 저는 스터디코드 일이 너무 좋아요. 그죠? 운동하기 싫어요. 운동 안 하고 스터디코드만 하고 싶어요. 근데 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참아야 될 때가 있다니까? 우리 스터디코드 이렇게 여러분 라이브 방송하고 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영상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거 너무너무 좋죠. 근데 그걸 만드는 편집 과정 그거 자막 하나하나 넣는 과정 그게 좋기만 할까요? 하기 싫은 일이에요. 우리 영상 만드는 편집하시는 분들은 영상 올리고 여러분 반응 볼 때만 좋죠. 그때가 좋아하는 일이야. 근데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 전 편집 작업은 너무나 힘들고 지루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일이 보다 보면 이런 게 있다니까? 아무리 좋고 꾸미는 일이라도 하기 싫은 일을 참아야 되는 일이 생겨요. 이렇게 보면 또 한국 교육에서 이런 걸 훈련받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. 여하튼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봤는데 그냥 저는 답을 되게 쉽게 냈어요.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처럼 고민했어요. 심지어 교육에 있는 이 오랫동안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뭔지 아세요? 제가 아주 이상적인 어떤 교육직부 장관이 못되고 이런 교육 사업가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? 저는 현실 안에서 실용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. 일단 무슨 얘기다? 답도 안 나오고 당장 현실은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인 거예요. 이 교육이 어떨까? 왜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먹는 걸 참아야 할까? 그건 누군가 이상적인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 해결해 주겠지. 일단 당면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? 또는 고등학생 때 조남원은 나는 어쨌든 이 환경에 노출돼 있잖아? 그럼 뭐? 그냥 하기 싫은 걸 참고 하자. 받아들이자 한 거죠. 거기서 전환할 수 있는 거. 왜 하기 싫은 걸 참지 못했을 때 이게 씁쓸할까?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내가 별로인 것 같다는 자존감이 깎이는 거구나. 그럼 하면 되지 뭐. 해서 성적도 잡고 자존감도 잡자. 이렇게 바뀐 거죠.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주 큰 범위까지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.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고 일단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이겨나가자 하잖아요.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의 질문. 공부를 안 하면 왜 후회하는 감정이 될까요? 당장 성적이 떨어져서 지식습득을 못해서? 그거 아닙니다. 와닿지 않아요. 내가 하기 싫은 미션을 안 했다라는 뭔가 도피하고 의지 없고 게으른 것 같다라는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내 자존감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. 성적 안 나와도 돼요. 다만 20살 이후에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이 감각을 갖고만 되지 마세요.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. 다시 공부를 바라보세요. 다르게 바라보세요. 어제 공부 안 했다고 후회했어요. 그 후회의 가장 밑에 있는 본질, 그 코드는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감각이에요. 그거 또 느끼시면 안 된다고 했죠? 제가 절대 이거 쌓이면 안 된다고 했죠? 자, 어제 후회했다면 오늘 공부해야 되는 새로운 동력을 말씀드릴게요. 성적, 좋은 대학, 미래에 와닿지 않죠?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감각을 또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공부하세요. 후회를 다른 말로 바꾸세요.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감각. 오늘 운동을 안 갔잖아요? 그러면 후회했겠죠? 후회를 말로 바꿨다고요. 뭐라고요?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감각.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 뜰 겁니다. 그 감각도 느끼기 싫어. 훨씬 더 받았죠? 내가 별로인 사람인 것 같다는 감각. 반대로 이걸 반대로 하면 동기부여가 되겠죠? 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. 오늘 공부할 동기부여는 뭐죠?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그 감각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. 제가 실제로 운동할 때 하는 거예요. 그 영상, 스터디 코드에는 그 영상 찾아보세요. 운동하기 싫을 땐, 공부하기 싫을 땐 거울을 보자. 그죠? 그 영상에서 제가 말한 것도 그거예요. 제가 운동을 열심히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은 근육이 늘어난 그 느낌이 아니고요.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참았고 참 나를 이길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그 감각 때문에 아침에 눈 뜨기 싫은데 눈 뜨고 때로 굴복했을 때는 내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그 감각 때문에 후회하기 싫어서 일어나고. 알겠죠? 후회, 성취를 내가 별로인 것 같아. 나 꽤 괜찮은 것 같아. 이렇게 말을 바꾸면 자존감은 인간의 가장 와닿는 근본에 있는 걸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지 않을까. 더 나아가면 어떤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라이프 코드 아닐까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알겠죠? 전 이래서 이제 우리 스터디 코드 스타일 사람들이 좋아요. 조금이라도 애매하고 막연한 게 있고 대충 남들처럼 하는 거 싫거든. 얼마나 근본적인 질문입니까? 왜 공부를 안 하면 후회가 되나요? 아마 우리 스타일 아닌 사람들은 질문 자체 이해 못할걸? 공부 안 하면 후회 안 하면 후회되는 거지. 근데 도대체 후회감은 무엇이며 왜 후회가 되는지도 명확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스터디 코드식의 본질적 답변을 얻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시너지죠. 그렇죠? 같은 스타일을 공유한 사람. 아무도 안 하는 질문, 아무도 안 해주는 답변. 물론 우리 스타일 사람들만 명확해지고 눈이 밝아지겠죠. 애초에 명확함을 원하지 않는 밖에 사람들은 저게 뭔 얘기야? 웬 뻘소리야?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 가는 거죠. 우리는 명확해야 공부하는 과정이 행복한 사람들이니까. 자, 후회에 대해서도 제가 즉답을 드려봤습니다. 레그 돌림. 뼈를 얻어맞은 기분이에요. 공부를 안 할 때마다 후회되고 답답한 이유가 그걸 견디지 못한 내가 별로인 것 같다는 그 감정 때문에 알게 된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우리 같은 스타일이에요. 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?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데 뭔지 모르겠는 걸 의식화해 주는 사람. 그래서 아주 명료해지면 해결책도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우린 명료해진 것만으로도 뭔가 인생이 풍부해지고 행복해지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렇죠? 안예은님. 학창시절 공부 태도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존감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다시. 대학 간판 못 얻어도 좋아. 이 참안정식 못 얻어도 좋아. 신라의 역사? 아, 죽을 때까지 몰라도 돼. 그런데 중요한 건 자존감은 가져가야 됩니다. 그게 무시무시한 겁니다. 박서현님. 그 무기력한 감각이 쌓이다 쌓이다 체념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공부나 2차 방정식을 체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체념하게 되는 거.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. 이거 진짜 무섭죠? 와닿지 않아요? 한 문장? 가슴에 쿵 와닿지 않아?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미 벌써 많이 자존감이 떨어진 거야. 나를 체념한다. 제가 얘기 안 드렸어요.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. 학창시절에 조나무 코치님은 성적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고3 때까지 공부를 안 났어요? 그렇잖아요. 조금 조금씩 오르면 그만서라도 공부했을 텐데 오랜 정책이. 하도 과거에 안 했고 방법도 잘 몰라서 틀렸기 때문에 정책이. 그런데 왜 못 났는지 아세요? 저도 놀려고 했다니까요. 놨어.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야. 방정식을 논 거 같은 게 아니라 수능을 논 거 같은 게 아니라 대학을 논 거 같은 게 아니라 뭔가 기분이 나빴어. 그게 뭐인지 아세요? 나를 논 거 같은 기분 그냥. 그냥 너는 평범한 인간이야. 넌 어차피 스카이 못 가. 대충 살어? 라고 누가. 얘기하는 거 같은 그 감각.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 논 거예요. 제 동기부여의 가장 큰 건 그거였어. 그게 바로 저거죠. 나를 체념하는 감각. 여러분이 그거를 절실히 느끼고 굴복만 안 하면 그것만한 동기부여도 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. 하셨죠? 저거 짅 Sandra. .